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냐, 너? 오늘따라 소리가 좀 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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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아니, 폐대기를 쳐. 나 죽겠네, 진짜. 폐대기 안 쳤어.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거. 윤골이가 아주 골비를 얼마나 잘 말려냈는지. 오징어. 오징어하고 골비하고 우리 먹으라고. 언니 뭐 했어, 집에서? 밖에서 고생하실 때 저는 집에서 쉰 게 아닙니다. 왜요? 이쪽으로 좀 이렇게. 뭐야, 뭐 했어? 여길 좀 봐주세요. 네. 뭐야, 이거? 짠짜잔. 와, 이건 뭐 짠짜잔. 우와. 이건 뭐야? 공연 준비를 했죠. 야. 어때요, 김청 씨? 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우, 그거 하면 되겠다. 오우, 너무 좋다. 이게 소리가 똑같지 않네? 치는 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오우, 이거. 그래? 아니, 오늘 무슨 공연 있어? 어, 있어. 뭐야? 영란아, 너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어? 나는 그래도 뭔가 음식을 하나 하려고. 오우. 앞치마를 했지 또. 그랬어? 맛있는 걸 뭐 하나 해서. 나도 옷인 줄 알았어, 예쁘다. 아니, 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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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아, 그럼요. 좋죠, 좋죠. 앞치마 하고요. 춤후라고 생각izen.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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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 Hearing Chrono. 그렇지. 지금 봄이니까 봄나물을 그냥 상큼하게 묻힐까? 그럼. 그럼 묻히고 넌 뭐 하는 거야? 나는 불고기 전걸 푸짐하게 먹는 거를 잘 챙겨줘야지. 나는 너의 메뉴가 그냥 찌개가 아니라서 진짜 놀랍다. 그다음에 쌈. 불고기에다가 쌈 싸먹는. 쌈을 골고루 준비해서. 원 앤 투. 원 앤 투. 쌈. 앤 먹방. 앤 쌈. 앤 먹방. 쌈. 앤 먹방. 오케이. 시간 몇 시에? 얼만큼 남았어? 한 시간 정도? 오케이. 충분해.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요리 주방 청이가 있고 저 꽃을 그러면 내가 한번 꽂아볼게.